네, 이번 풀어볼 유형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그리고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좌표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이 식을 전부 다 r로 나눠줘도 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r분의 x를 뭐라고 불러요? 코사인. r분의 y를 사인. 음,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이 사인과 코사인 한번 제곱해서 더해볼게요.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r제곱분의 y제곱이 돼요. 더하기 r제곱분의 x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x와 y좌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겁니다. 맞지?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으니까. 그러니까,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제곱의 합은 r제곱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r제곱이니까 r제곱은 r제곱이 1이 되겠다. 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1이 되겠다. 즉,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로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풀어주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곱도 해보고, 또 사인 제곱이 나오면 얘 식을 조금 변형해서 1-코사인 제곱으로 변형해서 식을 좀 바꿔보고, 또는 코사인 제곱이 나왔을 때 1-사인 제곱으로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그 관계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관계, 그리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관계를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한번 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예의식 문제 하나 좀 같이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 예의식 문제 하나 좀 풀어볼게요. 예의식 문제는 2019년 6월 9평 나영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탄젠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세타는 단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이 1이다라는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또는 삼각함수의 그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인과 코사인은 아까 제곱의 합은 1이다를 이용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우리는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1마이너스 얘가 9분의 1이니 얘가 9분의 8이니 우리는 사인 세타는 블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해당하는 세타가 몇 4분의 3, 4분 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우리가 음수라고 알고 있으니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루트 2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로써 얼마다? 2루트 2가 되겠다. 뭐 답을 내라 그러면 탄젠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에 2루트 2가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1루트 2다. 그럼 얘가 더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여기다 3을 곱하면 6 더하기니까 8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의 제곱이 1이다는 관계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선택의 문제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원래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코사인이 뭐분해 뭐였어요? r분의 x였죠. 그랬더니 얘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얘는 항상 양수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y자표예요. r자표는 똑같을 거고 y자표는 얘가 항상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9 빼기 1의 루트니까 2루트가 되겠다. 얘가 2루트라고요. 그런데 얘 세타 범위가 3, 4분면의 y자표는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 또 탄젠트 세타는 이제 x자표분의 y자표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루트가 되겠다. 그래서 2루트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풀어도 되고요. 앞에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유형의 문제들은 이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관계식을 간단히 알아 제곱을 한번 해봐서 사인 제곱 더이 코사인 제곱을 1인 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들 또는 사인 제곱을 1마 코제곱 코사인 제곱 1마 싸제곱을 고쳐서 해당하는 어떤 한 문자로 고쳐서 푸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유형의 문제들도 차근차근하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